강아지 귀엽지? 야 너무... 얘 이름... 얘가 제일 하얗거든? 백설이 어때? 백설이? 백설? 백살? 한살이! 한살이야! 그러니까 앉아 젤리 너무 귀엽다 젤리 색깔이 섞여있어 봐봐 어 그러네 발바닥 젤리 색깔이 핑크랑 껌종이랑 섞여있어 근데 얘가 덩치가 제일 커 일곱마리 중에서 아니야 아니야 더 큰 애 있어 검은 애가 하얀 애 엄청 토실토실하고 V자로 있네 그리고 얘가... 얘는 좀 작아 얘는 좀 작고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넣게? 넣어주게 집에? 너도 이제 넣어줄게 너를 넣어주게 얘는 계속 눈에 뜨고 있어 앉아 이렇게 밖엔... 쿠키 얘 넣어봐 쿠키가 못넣게 해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아니야? 야 쿠키가... 아니야 나 아까 얘 머리도 얘가 눈 핥았어 쿠키가 쿠키가 어디 데려가나 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쿠키는 우리를 어릴 때부터 봤잖아 쿠키가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근데 쿠키의 3자 눈썹이 없어졌다? 없어졌어? 없어졌어? 3자 눈썹 그 쿠키 상징이 없어졌네 혼자 들어간다 혼자 들어간다 혼자 들어간다 혼자 들어간다 저 짧은 다리로 짧은 다리로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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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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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못들어가지고 다리가 들어갈걸? 얘가 더 큰데? 응 얘 근데 아까 못들어가고 내가 다리 다 넣어줬어 응 할아버지가 앞다리만 올려주면 들어간다 했어 아빠 앞다리 올려도 얘는 못 올라가 가만히 있어 아 진짜? 야야 어떡해 어떡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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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넣어줘 넣어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뭐야? 귀여워 귀여운 지금 봐봐 또 혼자 갔다 쿠키가 근데 얘네들 키우느라고 진짜 힘들겠다 일곱 마리 엄청 힘들 거야 아 나 일기에도 쿠키 3끼 낳았던 거 썼거든 응 근데 쿠키 되게 힘들 것 같았어 너무 귀여워 쿠키 고생 많았어 콜라 언니 한번 가볼까? 언니?